공주시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10개 기관 단체와 함께 드론 특화도시 구축에 나섭니다. 이들 기관 단체는 지역 드론산업 맞춤형 프로그램 공동개발과 드론산업 연계, 지역 안전망 구축, 인력 양성과 드론산업 특구 지정을 위해 함께 노력할 계획입니다. 전국에서 세 번째로 큰 드론 전용 비행구역을 갖고 있는 공주시는 최근 드론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오는 8월까지의 관련 제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